어? 미안해요. 유치해서. 뭐해요? 뭐. 어,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이, 그죠?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하잖아. 그분이 무슨 얘기를 했어요? 비교 우위가 아니고 절대 우위라고 얘기했지. 절대 우위. 그분이 했던 얘기가 뭐냐? 못이었어. 바늘이었어. 공장을 딱 갔더니 한 사람이 샘물을 녹이고, 두들기고, 피고 이걸 다 아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은 샘물만 녹이고, 한 사람은 두들기기만 하고, 한 사람은 식히기만 하고, 하고 있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단순한 걸 만드는 것도 다 분업을 하고 있는데 무역을 못 얻어. 못담시. 어? 분업을 하느냐. 아, 그걸 똑같은 걸 다 만드냐. 이거 무역도 어떻게 하자? 분업을 하자.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싸게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절대 우위를 갖고 있는 나라가 그것만 만들고 하자. 이렇게 한 게 절대 우위고 그 다음이 누구지? 리카르도 들어봤나? 리카르도는 비교 우위라는 얘기를 했어요. 결국은 뭐냐면 싸게 만들 수 있는 나라들이 그것만 만들자. 서로 무역하면 좋지 않냐. 서로의 효용이 높아지지 않냐라는 건데 자, 여러분들 스미스랑 리카르도는 어느 나라 사람? 영국 사람. 그럼 그 얘기가 나올 때 1800년도에 영국과 유럽은 어떤 상황? 그 당시 영국이 최고였죠. 그렇죠? 산업혁명 때문에 걔네들은 공장에서 물건을 막 찍어내던 시기고 대륙. 그때 우리는 대륙은 중국인데 그쪽에서의 대륙은 프랑스나 독일 이런 나라들은 어떤 수준? 가내수공업. 그러면 같은 업종끼리 부딪히면 당연히 누가 이겨? 영국에서 싸게 나오는 공산품이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그 나라들이 어떤 무역정책을 펴고 있었을까? 아, 무역 수입을 아예 금지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영국에서 힘으로 윽박지를 수만 없으니까 이제 학자들이 나서서 어떻게? 아, 막 이걸로. 그렇죠? 이걸로 막 꼬시어서 자유무역을 주창을 했던 거예요. 시제적 상황이. 이해 돼? 만약에 리카르도가 독일에서 태어났다면 그런 얘기는 안 했겠죠. 아무튼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비교우위라는 게 결국은 그거예요. 거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 생산비가 싼 곳에서 물건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상황 자체가. 이해 돼? 자, 우리나라에선 옛날에 어떤 걸 많이 만들어 수출했죠? 가발. 뭐 가발 그 다음엔. 섬유, 의류. 여러분, 옛날에 리바이스 청바지 거의 100% 우리나라에선 메이드 인 코리아였어. 그리고 박찬호 언제 적인 줄 알지? 97년도. 박찬호가 LA다저에서 한참 날릴 때 미국에 갔던 친구가 야, 그래서 왜 이렇게 LA다저스 스테디움 가서 MLB 오리지널 모자를 사왔다고 모자를 한 20개 사서 이렇게 돌렸다? 원산지국이 어디였게? 메이드 인 코리아였어. 바보지. 한국에서 만들어서 파는 거를 미국 가서 비싸게 주고 사온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런 우리나라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그때까지는 어땠으니까? 그런 섬유나 의류 쪽은 어때요? 자본집약적이야? 노동집약적이야? 발음도 안 됩니다. 그렇죠? 노동집약적이죠. 공장에서 미싱 돌리고, 공장에서. 인건비가 싼 나라들은 그런 걸 할 수 있는데 그 당시까지 가능했지만 지금은 그게 돼, 안 돼? 안 되죠. 인건비가 너무 비싸. 그래서 그런 게 지금도 어디로 이사갔어? 중국이나 동남아로 이사갔죠. 그게 바로 비교, 외형, 국제, 분업이라는 얘기죠. 이해 됐죠? 대신 우리나라는 다른 걸 하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는 리바이스 청바지를 입으려면 국내에서 생산된 걸 사입으면 됐어. 이게 우리나라라면 리바이스를 여기서 사입었어.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걸 안 만들어. 난 죽어도 리바이스를 입고 싶어. 근데 리바이스 공장은 이제 어디가 있다? 예를 들어 차이나에 가 있어. 그럼 여기서 수입한 청바지를 사입어야 되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생산기지가 중국으로 옮겨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재화를 우리나라에서 소비하려면 무역이 발생해, 안 해? 하잖아. 옛날에 없던 무역이 지금 생긴 거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네,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무역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자, 그다음 규모의 경제. Economics of Scale. 자, 밑에 밑에 줄에 보면 또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죠? 비용 체감의 법칙? 이렇게 돼 있죠. 자, 물품 개당 비용은 N분의 1이잖아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개당 비용은 어떻게 돼요? 떨어지겠지. 그럼 생산자 입장에서는 최대한 많이 만들어서 많이 팔면 어떻게 돼? 비용이 떨어지겠지.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국내 시장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무역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뭐 동네 고깃집 가도 그렇죠. 동네 고깃집 가서 아줌마 삼겹살 1인분이요. 그러면 이렇게 보여주겠지. 2인분부터. 자, 근데 삼겹살 10인분이요. 그럼 되게 좋아한다? 그게 이거랑 똑같아요. 무슨 차이일까? 1인분 파는 거와 2인분 파는 거. 여러분이 그 삼겹살집 주인이라면. 1인분을 팔던 10인분을 팔던 뭐가 있어? 고정 비용이 생기죠. 테이블 하나는 잡아야 되잖아. 그죠? 그 다음에 1인분을 팔던 10인분을 팔던 뭐가 나가야 돼? 반찬, 상추 뭐 나가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이 입장에서는 그 1인분 팔려고 그걸 다 깔아주는 게 어때요? 아까워 안 아까워? 아까웠죠. 그럼 당연히 10인분 팔고 싶어 하지 않을까? 그거랑 무역이랑 똑같아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고용 창출이나 유관업종의 발달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쉬었다가 국제무역의 특성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국제무역의 특성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무역의 특성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무역의 특성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